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 천아람 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채이배 전의원, 김성회 신카우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집권 여당 얘기, 또 민주당 얘기, 오늘은 뒷부분에는 예산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제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돌고 돌고 돌고, 다시 돌고 돌고.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집권 여당 상황을 돌고 돌아로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정치 9단으로 됐다가 얼마 전에 예측이 틀려서 9단 치고는 박탈당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평가인데요. 인기 드라마도 같이 차용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바로 읽어도 우영우인데. 정리해도 똑같다. 거꾸로 가도 비대위, 바로 가도 비대위, 돌고 돌아 권성동. 그거 아니에요? 네, 돌고 돌아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돌고 돌고, 해법이 없이 돌고 돌고 돌고라는 박지원 전 원장의 평가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패널분들에게도 현 집권 여당의 상황에 간단한 촌철살인의 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넬을 저희 FD님이 좀 가져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각적 요소를 위해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펜으로 하나씩 써주시면, 촌철살인. 시작하기 전에 노크해야 되는데, 굳이 FD님을 들고 들어가는 데는 따로 의의가 있습니까? 생방송의 묘미. 그러니까 라이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 FD랑 협의한 게 머리띠로 해서 신스틸러를 종종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 협의가 완성되지 않아서.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색깔 머리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다양한 신스틸러가 있어야 돼요. 김성애 소장님 아주 빨리 써주셨는데, 먼저 민주당의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같이 하나 들어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은? 타조다. 타조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심의 늪이다. 간단히 설명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조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알려져 있기는 위기의 순간, 맹수가 덮치고 이럴 때 머리를 땅 속으로 집어넣어서 주변이 깜깜해지면 난 안전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로 당원 입법은 당대표 못 바꿔요라고 결정문에 써 있는데, 그럼 비대위로 안 되니까 새로운 비대위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안심하고 있는 모습이, 타조의 그것을 똑 닮아서 타조라고 써봤습니다. 지금 비대위 돌아서 또 비대위 얘기 나오는데, 지금 권성동 대표가 28일 날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처분 결과가 나온 날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대통령의 지금 마음이 계속 국민의힘에 반영이 되고 있고, 문제는 이것이 해법이 되지 않고, 허우적거릴수록 계속 빠져드는 늪이 되고 있는 거죠. 늪이다. 네, 윤희의 늪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당의 비원장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도 동망이다. 한자를 쓰려고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동망은 쉬운데 도자가 잘 생겼네. 한자 못 쓰시는 것도 좀 후지네요, 지금. 지금 자기 이야기. 국민의힘은 후지다. 지금 대통령께서 아오리 사과 그때 화문이 이루어져서, 후지 사과 같은 빛대가 아닐까요? 저도 이게 일본에 있는 산 이름이면 좋겠는데요. 후지다.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먼저 공도 동망. 공도 동망은 요즘에 무슨 심심한 사이 표현한다고, 유관 표명한다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한자 써서 죄송한데, 같이 넘어져서 같이 망한다, 이랬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혁 간 사이에 끝없는 싸움이, 지금 결국 승자 패저도 없이 같이 망하고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도 동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빨리 쓰러질 사람 쓰러지고, 정의될 사람 정의돼서,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돌고 도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넘어져서 같이 망하고 있다. 부탁한 건데, 다음부터는 좀 쉬운 걸로. 이걸 모르십니까? 촌철살이는 기대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걸로 쓰셨어요. 갑자기 교수님 티를 내시고 그러세요. 진짜 교수님과. 그건 맞긴 맞죠. 이번 주에 처음 교수님 같았습니다. 누가 보면 개그맨인 줄 알아요. 그거 맞죠. 이게 사실 지금 저희 당이 다 해주신 말씀의 종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꼽자면, 유능이랑 그래도 준법, 법치 이런 겁니다. 보수 정당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인 이유로 축출하는 과정이 너무 무능했어요. 세련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누구를 제거하는 일이 정치에 많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세련되게 잘해야 되는데, 너무 잡음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법치나 준법의 측면에서도 지금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그걸 억지로 우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당의 좋은 이미지가 남아나지 않는, 굉장히 후진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또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과거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당 보면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된다. 대통령 비판하면 윤리위 가고 해라. 무슨 대통령이 임금님입니까? 게다가 의원총회 하고 나서 하는 얘기들도 그래요. 의총회에서 정해진 거 딴소리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초재선들이 나와서 중진들한테 경고합니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장사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민주정당의 어떤 상황, 맞는 겁니까? 무슨 조선시대로 회귀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독기 상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 과거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건강한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설전 라이브에서만 강하게 얘기하고. 제가 하는 얘기에 반대로 가더라고요, 주로. 윤리위의 쓴맛을 한번 보셔야 하고. 의원총회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 둘이. 당협 위원장이지만 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의원총회 이런 거라도 해야 되겠어요. 비의원총회를 245호나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해도 돼. 당협 위원장 연석회의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성동 대행, 돌아 돌아 다시 맞게 되지만, 어제 의총 직후에 새 비대위를 구성한 뒤에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의총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권 원내대표가 사태수습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이를 존중하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고요. 좀 뒤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회에서 일단 권성동 체제를 당분간 인정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윤심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여권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함께하며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대위 체제, 당분간 권성동 비대위 체제를 대통령이 승인한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의총하고 있을 때인지 그 직전인지 보도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도 윤심이 아직은 권성동 대표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내지 용산에서도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건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또 친윤 후보니, 반윤 내지는 비윤 후보니 해서 싸우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저희 당이 비대위 시즌2를 띄우더라도 비대위 위원장은 결국 원내대표가 선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비윤 내지 반윤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비대위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또 골차푼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권성동 체제로 비대위 위원장 임명까지는 가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권성동 의원과 틀어졌느니 안 틀어졌느니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윤핵관이라는 큰 틀을 지키기 위해서 비대위 위원장 선임까지는 넘겨놓고 얘기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이시네요. 김근식 교수님이 비대위 위원장이 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 미들맨을 적당히 잘 세우자. 이런 분석으로. 큰일 날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당을 살리겠죠. 그런데 저는 윤핵관들 입장에서. 그런데 대통령하고 만나서 만찬을 하면서 저 당의 지금 심각한 상황을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 보도가 사실이라고 했을 때 저게 윤심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리를 그대로 다시 재신임한 것인지. 이건 제가 볼 때 좀 여지가 있는 해석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것 자체를 가지고 윤심이 그러니까 권한테 있으니까 끝까지 간다.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자꾸 나중에 먼저 수습하고 나중에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퇴 표명을 지금 하면 돼요. 나 물론 압니다. 그런데 물론 안다고 말하면 무책임하니까 물론 안다고 표명하고 그다음에 다음 후임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만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뽑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공고해야 되고 접수받아야 되고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사퇴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후임 원내대표 선출될 때까지만 원내대표 직을 수행한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쉬운 걸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수습 후 사퇴라는 것도 수습한 다음에도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비치니까 당내에 많은 분들이 너무한다 너무한다 지금 돌고 돌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나 기회가 있을까 이런 연이 나왔다는 분석이신 거죠. 물론 대통령실 분위기는 이제 권 원내대표가 수습해 주기를 바라지만 수습을 하더라도 사퇴 표명하면서 수습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봐요.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셔서 할 말이 없는데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께서 이미 다 진단하시고 평가하고 해결처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어떻게 보면 국정이념으로 지금 계속 설파하셨는데 그거와 정반대의 지금 당 운영의 모습을 보여져 있고 진짜 이 세계일보 보도가 진실이라면 대통령마저도 법원의 판단을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대위를 통해서 뭔가 가자라고 하는 것이 윤심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라면 저는 대통령마저도 스스로 어떤 법치를 지금까지 설파하신 것을 스스로 번복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가처분을 추가로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거를 당원을 개정하고 또 비대를 만들었을 때 또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허우적거리는 그 늪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결국은 이 수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지금 마음이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라면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고 끝없이 늪으로 빠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사람이 좋으세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분이에요. 그럼요. 아니 지금 정당을 운영하는 일인데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좀 운영하는 거 검찰 출신이 있군요. 인간적으로 나쁜 것보다는 낫잖아요. 60년생의 윤 대통령과 동갑, 강릉 외가의 친구, 초딩 친구 뭐 이런 게 있다고. 아니 그렇다고 해도 연찬회에서 술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사실 삼진아옷이 아니라 지금 오진, 육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대통령이 불러서 재신임을 하는 모습이 좀 놀랍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소위 말은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내부 총질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님을 잘 받들기 위해서 당과 정의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대통령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원내대표가 이분밖에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비대위는 비대위로 당대표 바꾸는 거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또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이 황모 판사가 쥐고 흔들느냐고 하시는데 그 황모 판사가 가처분만 한 게 아니라 본소송도 다 하는데 이게 사법부의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에서 아실 것 같은데 노래돼서. 판사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똑같은 판사에게 우리는 비대위원장만 바꿔서 비대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여기에 대통령까지 가세를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네요. 저는 이 모임, 만찬 모임이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재신임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만나서 만찬을 하면서 이제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교수님,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똑같은 일은 언제 있었냐면 물론 그랬죠. 이준석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아니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 식사를 하셨는지 대통령실 만났는데 만났는데 만찬을 안 했다고 대통령실은 만찬을 하지 않았다고 만남 자체를 거부했고 당대표실은 확인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제 뉴스인데 지금까지 대통령실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만난 건 맞는데 만날 수 있죠. 당무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당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만나서 이 만남 자체가 사실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권 대표를 신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왜냐하면 제가 듣는 다른 정보에 의하면 윤심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도가 나시면 다른 정보에 의하면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세계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하거나 둘째가 하나에 대한 아무것도 안 했죠. 압수수색까지예요.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만나서 윤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설명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장재훈 의원이 그걸 간파하고 조금 낮춘 자세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권성동 대행의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문했다. 그렇죠. 단적으로 잘 얘기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습을 하는데 수습하기 전에 사퇴 표명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 이 수습은 어디까지가 수습인 거예요? 비대로 가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권성동 원대표 역할은 끝나서 그쯤에 그만둔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당대회 할 때까지인가요? 비대위 수습하고 나서도 비대위 수습까지 그것도 힘들 거예요. 비대위 수습하면 또 같이 오면서 인용될 거 아닙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다음 원내대표가 또 이제 비대위 시즌 3 또 나오는 겁니까? 직무대행 전문인재 대표가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키워드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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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도는 거죠. 세 번입니까? 시 돌고 돌고 돌고가 세 번이니까 한 번은 더 남아있다. 한 번 남아있다. 바로 딱 오시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이렇게 호칭 자체를 권성동 의원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권성동 대표가 물러나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도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죠. 그럼 지금부터 장재원 의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장재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점만 딱 보면요.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는 모임도 안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른바 윤핵관이 뒤에 있고 윤핵관 중에 장핵관으로도 장핵관의 본체죠. 본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본인이죠. 본인인데 이제 나는 윤핵관 자리를 내놓겠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오늘 저 뉴스를 듣고 그래도 늦게나마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저렇게 차분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만으로 일단 긍정적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뜻이 본심이길 바라는데 근데 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선으로 태해서 내려놓겠다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 가진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직이 있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건데 장재현 의원은 국회의원 의원직 말고는 사실 무관의 제왕이거든요. 아무 직책이 없지만 뒤에서 알아서 다 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지역 활동만 하고 상임위 활동만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랬다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서 다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기서 좀 더 나가서 저는 본심이라고 믿고 싶고 대통령의 뜻이 저는 사랑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재현 의원도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한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애컨대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험지출마 선언을 하거나 그게 좀 힘들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임위 활동과 지역교 활동만 전념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장액관들과 제가 결별하겠습니다. 장액관도 줄 세우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장재현 의원 뒤에서 장재현 믿고 따라서 가는 장액관들이 지금 앞에 나서서 지금 중진들을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아이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원회인데 그래서 저는 좀 더 나가면 모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따로 만나서 누구한테 지시를 내리거나 오더라를 내리거나 줄 세우거나 장액관들 설치지 않도록 단속을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윤해관의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안 하고 상임위 활동 지역구 활동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실토한 거죠. 내가 뒤에서 지금까지 여러 일을 꾸몄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잘 안 됐기 때문에 난 이제 한 발 물러나겠다라는 지금 표현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기 원내대표를 노리고 지금 포석을 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공도 동망이야 진짜. 아니 저기 권성동 대표가 이제 아무튼 수습하고 나서 일단 끝나면 차기 원내대표 해야 되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람이 좋은 분인데 쉽지 않아요. 강지원은요. 사람이 안 좋을까요? 원내대표 도전하면 쉽지 않아요. 잠깐만요. 사랑하면 좋은 분인데 원내대표 도전은 대꾸나 대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법 구성인데요. 그건 제 마음이죠. 한국말 하는 대법. 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순간에. 바로가 너무 크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믿고 뭔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게 이제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분. 한 분이 이렇게 물러나면 다른 분이 뭐 다시 더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약간 순고록이 뭐 이런 포석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임명직 못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도 이게 임명직이면 장관 외에는 나머지는 의원직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장관 가시려면 청문회 통과해야 되는데 장재현 의원님 청문회 통과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뭐 있습니까? 아들 문제도 있고 참 많이 시끄럽잖아요. 밖에 아이 또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가. 그래서 장관 의원이 사실 또 저희 초창기 패널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버리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후의 리더십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윤핵관들 왜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윤핵관이란 사람들의 실체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탄압받을 때 그때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윤석열 장관과 함께 어깨 걸고 싸웠던 전선에서 함께 총구를 들었던 동지들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 특수구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으면서 믿는 사람들만 믿는 구조로 간 건데 문제는 법사위 말고도 이건 제가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훌륭한 의원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중에서 본인이 만난 법사위만 가지고 국민의힘을 통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재원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장재원 의원이 그분의 그릇의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중진 의원들 많이 계신데 이것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과 전우회를 나눈 사람들만 뭔가 당에서 지도부가 될 수 있고 윤핵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좋은 인재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정부 대통령실 그리고 파트너인 우리 여당 여당에서 누가 훌륭한 중진입니까 중진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표현도 이상하네요. 그런 분들 리더십으로 모시고 같이 뭉쳐가야 하는데 저 사람 나랑 같이 총 쏴본 적이 없어. 나랑 전회를 나누지 않았으니까 내 편인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국민의힘은 다 대통령인 편입니다. 그 사실은 그렇게 될 거예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뭐 장재원 의원 얘기에 한정해서 하자면 사실 이거 무의미한 얘기죠. 왜냐하면 당 내에서 지금 이제 윤핵관들 이선우 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뭔가는 해야 되니까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는 저희 당과 저희 정부의 대표적인 얼굴이 장재원 의원이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뭐라 제가 콕 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오늘 너무 세네요. 왜냐하면 저희 저희 정부와 당을 딱 떠올렸을 때 권성동 장재원 투톱이 딱 연상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가 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부 동방이죠. 일단은 대표적인 부담스럽다 나는 천하람 혁신위원에 밝혔습니다. 사회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장재원 의원 집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게다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말로 선출되거나 임명돼서 딱 그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약간 호가호의 느낌으로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비춰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재원 의원 이렇게 잘 생각하셨고 장애관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험지출마도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 제 생각에는 휴대폰을 좀 부수는 퍼포먼스 같은 걸 한번 하시면 괜찮지 않나요? 전화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줄 세우지 않겠다. 휴대폰 또 따로 기기 변경 만들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로 이제 결기를 보여주고 자기 앞에 줄 세우기도 안 하고 줄 세우려는 줄 서른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국회에서 내가 휴대폰 쓰는 거 찍는 사람 장당 천만 원 이런 거 현상금을 거는 거죠. 휴대폰 쓰지 않겠다. 예전에 한번 여의도에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삼선 의원인데 왜 여의도를 못 가냐 이런 입장을 필요한 적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난 휴대폰 쓰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또 저희가 그거는 저희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장애관과 단절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오늘 또 인물로 여러 가지를 풀어보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촌철살인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부분을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니고 맹미림 작가가 이름을 다 얘기했구나. 맹작가가 맹렬하게 맹렬하게 맹작가가 쭉 여러 가지 픽을 해오며 저희가 그중에 촌철살인을 골라서 소개를 하고 영화상품권 두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까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나니까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인터뷰에서 어제 의총장에서 의견이 팽팽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언한 발언한 분들이 어제 같으면 제가 대강세 보니까 20분 조금 넘으셨는데요. 비대위에 대한 반대 의견 또 절반 정도가 비대위에 대한 찬성 의견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밀투표에 붙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요즘 강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현 소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뭐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내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빨리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도대체 누구랑 누구랑 같은 편인지를 모르겠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서는 권성동 의원과는 확실히 좀 선을 긋는 것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장재원 의원과는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영, 장재원, 안철수 이렇게 삼강연대를 만들어서 당지도부로 나간 길을 잡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외부에서는 관측이 되는데 사실은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게 당권에 생각이 있으신 주자니까 이러저런 계산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발언이나 입장은 그렇게 정치적 계산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일단 오랜만에 안철수 대표답게 오른손으로 했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당내에서 이렇게 올바른 건 올바르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는 말을 우리 우리 당의 당의 변장 백나라 무슨 반향이 있습니까? 왜요? 반향이 있어요. 전화만 오고 계속 그러죠. 당내 중진이나 당내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당이 그나마 사는 길입니다. 저도 오랜만이라고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평가가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시지 자체는 아주 원칙론에 입각한 이게 새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잘하셨다. 다만 몇 가지 정치적인 노림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몇 가지나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아까도 제가 계속 장재원 의원에 너무 세게 얘기해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저는 간장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 갖고 가는 것은 안철수 의원에게 굉장히 안 좋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중도 확장적인 그래도 뭔가 합리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장재원 의원이랑 한통속으로 간다고 하면 중도 확장보다 조직표를 노린 과거의 정치 행태 이런 걸로 묶여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고위로 돌아가게 되면 이것까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당목 최고위원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고위원을 보궐선거 하는 것은 전국위원회에서 간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직표가 사실 꽤 크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최고위로 돌아가서 최고위원들을 간선을 한다 해도 전체적인 이 형태에서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까지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추측합니다. 일단 간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전에 간장 한사발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사발을 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철수 의원과 장재원 의원의 연대라는 걸 지칭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장 아닌가요? 안장 그런데 왜 가능성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굳이 그 얘기를 꺼내야 하자. 오늘 너무 라이브여서 실수를 해서 작가한테 엄청 혼날 것 그렇던데 어쨌든 안철수 안철수 대표는 계속 1월 전당대회 얘기를 하면서 12월까지는 정기국회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1월 달이면 충분히 전당대회 치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지금 당장 전당대회 하자는 뜻은 아닐 것 같고요.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1월 달에 하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무튼 누군가가 해결해주지 않을까 라는 내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둘러서 전당대회 하기보다는 당이 수습 방안을 가져가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1월 달에 계속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제 이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의결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비대회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헌 개정안을 그것도 참 저도 같은 당협위원장입니다만 참 저도 좀 창피한 게 116명 중에서 115명 중에서 66명의 마지막으로 박수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안철수 의원 말로 현장에 있었으니까 반반씩 갈렸다고 치면 사실 이게 과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된 거 가지고 투표율이 낮았다 정말 이게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정작 우리 당이 모여서 의원총회 하는데 115명 정원 중에 66명이 마지막에 박수 쳐서 당헌 개정안 의결했다고 하니 참 우리가 배지가 아니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당의 저희 당의 영문 이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피플 파워 파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인민무력당 같은 느낌 날 수 있거든요. 성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 박수통과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게 아닌가 영문 명을 오늘 천안육 신의원님 상당히 업되어 있는데요. 영문 명을 바꿔야 된다. 센 거 한번 말해주시기를 은근히 기대해보겠습니다. 의총에서 표결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나와서 발언하면서 다양하게 발언하죠. 찬반 발언도 하고 대안도 또 누가 내기도 하고 그런데 쭉 그런 거 원내대표가 보다가 아무튼 내가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 중에 다수는 이런 의견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누가 아니 그게 무슨 다수 의견입니까? 라고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다수 의견으로 가면서 그냥 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의 의원총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했는데 그 안철수 대표가 또 그걸 다 일일이 세면서 반대 의견도 많았다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쓰셨을 것 같아요. 다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수분 조금 넘게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의견을 안철수 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장 얘기했는데요. 사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윤희석 전 대변인이 이전에 안철수 원이 의총하다가 나중에 부산에 부순 일정이었다고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과 다르다고 안원실에서 얘기가 돼서 그걸 정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안 의원님이 이 설전 라이브를 주로 잘 보시는 모양이죠? 영화표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직접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락이 왔어요. 윤희석 전 대변인이 저희한테 정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본인이 하셔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전화로 정정을 연결해서 정정 방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안녕한 분위기입니다. 정정하실 거 하세요.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제가 어저께 의총장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먼저 자리를 떠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일정 다 취소하시고 끝까지 의총장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서 제가 이거 꼭 빨리 정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우리가 정정할 건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저희도 다시 시청자분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기 때문에 이 점은 사과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에게도 사과드리고요. 다 끝나셨나요? 제가 안철수 의원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더 잘 확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셨죠? 끝났습니다. 윤석준 대변인한테 너무 특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보고 정정해달라고 해서 직접 하시라고 생방송 출연해가지고 일정 보니까 수요일은 일정이 없더라고요. 윤석준 대변인이 조언특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준 대변인은 많이 키워줘야 됩니다. 혹시 강동에 계신가요? 네.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다는 강동은 아닌 걸로 여기까지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끝났으면 오늘 출연 요로는 없습니다. 윤석준 대변인 얘기 정정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소식 안 의원과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데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윤석준 대변인이 직접 출연하시는 것보다 전화 연결하니까 더 에너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방송 나온다니까 푹 잘 쉬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진짜 전부 올킬이야.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많이 나가네요. 저도 뭐 개그나 해야죠. 당 상황도 그런데 에너지가 넘쳐요. 천비로 자닌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이배 비대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이배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안철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전당대회 참여하게 하자 쪽이세요?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제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겠습니다만 법원의 판단 취지로 6개월 동안 직무 정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에너 붙어보자 이건가요? 아니죠. 손 안 대고 코 푼는다는 얘기인 거죠. 손 안 대고 나는 안 하지만 내가 굳이 나까지는 않아서 이준석 대표 출마 못하는 식의 전당대회 열자라고 하진 않는 것이지만 누가 모든 사람이 지금 일련의 과정이 비대위 비비대위 비비비대위를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기 위함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12월 초에 전당대회 할 건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그때 가서 굳이 반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구성원들의 총의군요.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그림으로 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철수 의원 오랜만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 본의대로 받아들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대충의 표 계산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어차피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최종이 7대 3입니다. 당원 70에 일반 여론 30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또 출마한다 하더라도 전통적 지지층이 분산되지만 않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계산까지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이 오늘 나왔었는데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을 했었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거는 8월 초 상황이다. 왜 지금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정 최고위원이 언급한 8월 초 이런 낭만 섞인 결말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더 내가 열이 받아있기 때문에 결코 낭만적인 그런 결말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다리를 건너도 한참 건넜고 돌이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는 8월 초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는 나왔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밝혔고 밝혔는데 그리고 가처분을 신청해놓고 그 주에 토요일인가에 기자회견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서 굉장히 울분에 차고 또 분노에 차서 격한 감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부었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나와서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는 올바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했고 그 결과를 받아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인용이 되면 저는 충분히 깔끔하게 내가 옳았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당에 대해서 내가 당대표직을 수행하지는 않겠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왜 이제는 안 되냐면 저는 이준석 대표 말은 맞다고 보는데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당연히 하겠죠. 가처분이 인용돼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정당함이 입증되고 테러를 열어줬으면 저는 깔끔하게 정치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에 들어온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처분이 인용돼도 또 쫓아낸다고 하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아마 8월 초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또 대구에 방촌시장 간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시민들이 어제 갔는데 뭐 처음에 칼국수를 종종 먹으러 가는 데서 갔는데 칼국수도 먹고 나중에 전도 누가 가져다주고 떡볶이도 가져다주고 순대도 가져다줬다. 그래서 많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구 서문시장을 다녀오셨잖아요. 일정이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가시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서문시장을 가게 된 과정에 그 정부가 일정이 유출되면서 굉장히 요란하고 또 막상 갔을 때 또 대통령이 가니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시끌벅적 했는데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는 서문시장을 안 가고 대구에 있는 또 다른 방촌시장을 가고 요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찾아간 것. 뭔가 대통령과 이렇게 대조적인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무튼 그렇지만 굉장히 나는 환영받고 있다라는 의미를 긴장한 얘기를 하고 대구가 대구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이승민 전 대표가 거기에서 배신자 프레임도 가지고 있고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보수 진영의 어떤 진심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대구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들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 역시 혹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대구의 민심을 더 받아보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항상 이준석 대표가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할 때는 대구라는 지역에서 움직였었고 그 전에 여러 정치인들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대구를 설득했을 때 진짜 힘이 생겨서 그것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기 위해서 대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누가 대구의 마음을 가져가느냐 이것을 놓고 당분간은 계속 진검 승부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내가 인기 있다. 사람들이 전도 갖다 주고 순대도 갖다 주고 떡볶이도 갖다 줬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로 탄수화물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인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피곤해지니까 그렇지만 대구에서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저희 전통적 지지층 중에 굉장히 목소리 크신 분들은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준석 대표 친과 외가 다 대구에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다음 저희가 또 눈여겨볼 뉴스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부터 보여주시죠. 국회에서 만난 권성동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선후배사이기도 한데요. 축하와 덕담이 이어지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종부세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서로 뼈있는 말을 부거받았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시고요. 시비가정에서 또 가닥의 문제제기를 하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선 두 사람이 과거 사법고시 공고를 함께했던 이야기와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론스타에 엮인 윤정부 인사 외국계 사무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내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약 6조 3천억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는데요. 일각에선 전체 청구액에 비해서 배상액은 적다며 우리 정부가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혈세로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니까 몇 사람이 떠오르죠. 한덕수 국무총리 한때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현장의 고문이었습니다. 앞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빅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론스타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만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 가지고 이제 잠깐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약간 신경전을 거슬렸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이어서 바로 이 예산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비정한 예산 물음표로 정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부 예산 삭감된 부분 2분을 두고 여야간에 쟁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는 긴축재정이지만 과거의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서민들의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비정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차례로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나랏빛이 또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서 이제 천조에 육박을 하고 또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했다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민 예산 관련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의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누구 말이 더 맞다고 보시는지 먼저 김석열 소장님 저는 이 말에 여기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지 관련된 예산인데요. 사회복지에서 복원을 제외하고 사회복지 예산만 놓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지금 증가율이 5.4%라서 작년보다 좋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연평균 복지 예산 증가율이 10%였고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 7.5% 박근혜 정부 때 7.7%였습니다. 즉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계속 7% 이상 복지 예산을 늘어가는 게 우리나라 선진국에 갈수록 복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소위 말하는 경직성 예산이라고 해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1%가 올라갔는데 재량 예산이 있거든요. 이건 정부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64조는 작년 대비로 해서 5%가 줄었습니다. 즉 재량으로 해서 정부가 풀어나갈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돈을 먹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복지를 줄였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돈이 없어서 일단 복지 예산부터 깎았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실제로 5% 증가가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증가폭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고 국가 부채 상황이 안 나쁘면 펑펑 쓰면 좋죠. 복지 예산 많이 쓰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비해서 국가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긴축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데 공공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늘어나고 주거 급여 이런 것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해야지 게다가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보통 저렇게 와가지고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본인만 알고 있는 데이터 얘기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그거 사실 보지도 못했을 텐데 이거 너무 갑자기 뒤통수 때리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 지금 신문을 알았어요. 아, 그래? 원내대표는 알았을 거고요. 네, 이제 우리가 코로나 극복으로 위한 어떤 지출 줄이 좀 줄여가야 되는 건 맞죠. 코로나 상황이 예전보다는 나아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는 건 맞는데 복지 예산의 어떤 증가폭들이 전체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까지 달성하자 이런 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아쉬운 거고 특히나 자꾸 이제 민간에게 맡긴다 기업에게 맡긴다라고 하면서 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일자리를 늘려도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그 근로자에게 가는 것보다는 아예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가는 게 나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복지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의 개념이 있지만 거기에 복지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너무 많이 늘린 것이 있어서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공일자리 같은 걸 아예 너무 축소하는 이런 문제들은 복지의 축소이자 굉장히 일자리 축소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지의 딜레마예요. 전임 정부가 돈을 막 풀어가지고 돈을 현금 살포식으로 주고 투자하고 했으면 그 다음 정부는 다시 재정건설성을 위해서 세입, 세출 생각해야 되니까 줄이겠다고 하면 당연히 받던 사람은 안 받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정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백년지대에 이걸 생각하면 복지도 늘리는 것이 큰 대세이긴 하지만 재정도 생각해서 지금의 이런 딜레마를 잘 극복해 가면서 쓸만한 것을 쓰되 또 불효불급한 것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을 듣고 저희가 시청자 의견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화표를 드려야 되지요. 저희 김 작가가 뽑아온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가가 여러 명입니다. 도저희님 망하든 흥하든 빨리 끝냅시다. 미치겠다. 라는 의견을 국민의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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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보낸 거 아니죠? 미치겠다. 이수구민님 패널님들 조언만 들어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링크를 이른바 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 말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망고조아님 돌고 돌아 돌아가서 안철수가 또 철수에서 합당하고부터가 이 사태에 잘못 끼운 첫 단추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 작가님 센 걸 뽑으셨네요. 이건 최 작가님이 뽑으신 거예요. 임금융규의 캔디님 역시 영리한 장재원 의원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거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영화 티켓 관련돼서 완자님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시간에 태블릿으로 몰래 썰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와 법 선생님의 수업보다 썰전으로 실전 정치 배우는 게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휴대폰이 충전하는 중학생 논란이 됐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죠. 일단 영화 티켓은 드리겠는데 완자님 수업에 집중해주세요. 수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버님한테 혼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푸바보님 푸바보님이라고 하셨는데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를 때도 있지만 설득력 있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백발 진짜 멋지세요. 흰색으로 염색하고 싶은데 탈모 올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말씀드리지만 웃을 때 현빈 씨랑 닮았다는 의견도 지구방위대 님이 주셨는데 극소수 의견입니다. 사단 세계인 님 하림이 형 혹시 탈당할 거예요? 오늘 세네 하람이 형 하람이 형 오늘 탈당할 거예요? 아니요 오늘 세네 나도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탈당 안 합니다. 신청갑을 지키고 계신 분이고요. 또 민주당 지지자께서 정말 멋집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임금윙교의 캔디 님 김성혜 사장님 오늘 예능신 오셨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최희배 의원님 관련해서 국회에 장씨, 권씨씨 다 있는데 최씨만 없다. 최희배 님 꼭 국회에 입석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아까 완자님하고 이 부분 드리면 될까요? 그 앞에 천하람 의원이 썼던 댓글 있잖아요. 망했다. 맨 처음에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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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희 도저희 님입니다. 망하든 흥하든 빨리 끝납시다. 미치겠다. 아이디도 도저희 님이시죠. 도저희 님하고 이 도저희 님하고 완자님 고등학교 2학년 완자님 정치와 법 시간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두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썰던 라이브 인터뷰 썰던 라이브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디오를 구성으로 했죠. 이 부분을 가지고도 얘기들이 많은데요. 오래간만에 스튜디오를 찾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현안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굴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술랫길, 산티아오 술랫길을 쭉 다니셨죠.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8월 18일요. 8월 18일.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8월 18일 오셔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가시니까 좋았다는 얘기를 페이스북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일상을 벗어나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아무래도 일상적인 일에 매몰되어 있다가 지리적 환경 또는 공간적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도 바뀌어요. 화면에 쭉 산티아오 술랫길. 아마 스페인도 하시고 유럽도 쭉 같이 여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그립죠. 이제 한 두 달쯤 지나면요. 카미노 블루라고 해가지고 카미노가 이제 그 산티아오 술랫길을 의미하는데 그 카미노 블루라고 좀 가고 싶은 우울증? 이런 게 다시 돌아온다 그래요. 웬만해도 그럴 텐데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더 그러실 것도 같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갈 때 6월 16일 날 출발했는데요. 프랑스 파리로. 갔다 오니까 그 두 달 조금 더 기간만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나라는 뭐 숙밭이 되어 있고 한데 그래도 이걸 잘 수습을 해서 빨리 리더십을 만들고 이제 더 앞으로 나가야 되지 여기에 계속 매몰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님을 모신 거는 워낙 해안이 있으시잖아요. 이 사태의 원인 앞서 엉망진창으로 규정해 주셨는데 원인이 뭐고 그럼 해법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 원인은 뭡니까? 저희가 원인의 책임을 놓고 보면 이른바 윤회권에 있나요?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운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아니고 사실 이제 뭐 특정인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리더십의 붕괴 과정이죠.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자신의 리더십을 제대로 끌어왔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았죠. 그런데 뭐 개인적인 비리든 아니든 어쨌든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고 그 후에 비대위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절차적 문제가 되어서 법원에서 또 무효화하고 또 뭐 새로 비대위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결국은 그런 여권 전체의 리더십 붕괴 과정이고 그 중심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다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의혹에서부터 출발됐다고 보시는군요? 아니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당대표로서 만약 적절하게 처신을 했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죠. 지금 말씀은 그러면 대선 과정까지 다 포함하신 거군요. 대선 국면 이전에 윤석열 당시 전 검찰청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저는 옆에서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선 과정까지 전부 거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국면에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봐왔고 그것을 어떻게든 좀 잘 수습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내 잘 안 되더라고요. 대표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많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시에 선거 과정 중에서. 그때부터 우리가 집권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유까지도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고 봐요. 적어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가야 할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생각에서는 많이 벗어난 모습을 많이 보였죠. 이전의 정치인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전 대표가 30대의 제일 당시의 야당의 당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전의 당대표, 이전의 정치인과 달라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전의 정치인보다 훨씬 나은 그런 모습도 보였죠. 물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또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서로 간의 신뢰, 이성적 판단 이런 변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의 감정의 고를 깊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일단 나는 피해자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가해 행위를 했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마치 악인처럼 묘사하고 자기는 피해자처럼 만들었잖아요. 무슨 신군부니, 무슨 황제가 검투사를 칼로 찌르느니 또는 뭐 개고기를 파는 사람, 뭐 녹슨 수도꼭지를 달아놓고 마치 뭐 금도그만 수도꼭지 달았다고 우기는 없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자신은 선한 피해자처럼 만들어서 이 모든 상황을 절대자인 그분이 주도했다. 이렇게 끌고 가면 그게 당장에 무슨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공격한 건 일단 내부 총리 문자 그 뒤에 그리고 이제 이 대표 얘기 정치적으로 듣지 않고 있다. 이 다음인데 이걸 좀 여쭤볼게요. 해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그 당의 기본적인 방향이 속히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 비대위가 저는 이제 단기간에 그렇게 오래가지 말고 단기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빨리 정상적인 여당의 리더십을 가진 당대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비대위를 출범하는 바람에 비상상황이 돼버렸어요. 초고비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가짜 비상상황을 근거로 해서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판결하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진짜 비상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이것이 진짜 비상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우리 당의 당헌당규 해석권자는 상임정국위원회거든요.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현재 당대표도 사고상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들도 사퇴한 상태 비대위는 사실상 지금 법원에서 또 가처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곧 또 무효화될 그런 입장 이것이 비상상황이다라고 유권해석을 하면 그리고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판결문을 잘 보면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비상상황임을 전제로 적용을 해버렸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도 법원의 오만이라고 봐요. 이제 상임정국위원회 안건을 올리는 것도 비대위가 할 일인데 비대위 자체가 사실은 무효화되버리면 그런데 안건을 비대위에서 올려서 비대위가 무효화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죠.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헌당규가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사법적으로 단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세세히 공부해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부의대 난건은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서병수 의장께서 물러났죠. 물러났던데 그러면 이제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가 대행을 하는데 윤두현 의원이 아마 정국위원장 대행으로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만약에 김지원 전 최고위원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짧게 단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사퇴해버리면 시간도 길어지고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권자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맞게 가고 있다. 김지원 최고위원님 생각이네요. 저는 뭐 지금이 거의 최선의 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지원 전 최고위원님부터 지금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해법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썰전라비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